말이 필요 없는 대세 걸그룹이죠.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나르시시즘으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아이브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. 첫 정규앨범 I have I've으로 음악방송 1위 행진을 이어가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아이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내가 추는 춤을 모두 따라쳐 라는 키치 챌린지는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. 그래서 웅이도 준비했습니다. 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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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부터 다같이 다이브 인투 아이브 해볼까요? 멋지게 걸어오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 아이브 분들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. 둘 셋 다이브 인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웅이가 물으면 답하라 웅이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알겠 웅 감사합니다. 오늘의 더쇼 TMI는? 아 TMI 언니부터? 오늘 엔딩할 때 리즈한테 안 알려줘서 리즈 혼자 딴 거 했지롱 리즈 님만 딴 거 했다. 그리고 두 분만 더 들어볼게요.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냉소바인 줄 알고 소바를 시켰는데 온소바가 와가지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당황스러울 만한데요. 맞아요. 한 분 더 한번 들어볼까요? 저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. 멋진 한림예고 교복을 입고 계시네요. 맞습니다. 역시 한림예고인들이 최고예요. 저도 한림예고 나왔거든요. 정말요? TMI입니다. 아이브에게 퇴근길은 뭐 뭐다? 하나 둘 셋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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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나요? 퇴근은 항상 빨래면 좋아요. 퇴근은 항상 빨리 하면 좋으니까 네 빨리 하고 싶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오늘 다이브에게 소소하지만 사랑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새벽에 산옥을 했거든요. 근데 다이브가 엄청 피곤한데도 엄청 큰 소리로 응원을 해줘서 사랑을 느꼈습니다. 우리 다이브 고마워요. 사랑해요 다이브 여기 뒤에 있는 다이브 감사합니다. 키치 내충춰 챌린지 신나는 퇴근길 버전 혹시 볼 수 있을까요? 네 보여주시죠 시작 내가 추는 춤을 나를 따라쳐 매일 너의 알고 미스 매일 난 떠 오 감사합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1위 소감 풀 버전으로 듣고 싶은데요 오늘 40관왕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세요 생각나시는 고마운 분들 다 말씀하셔도 좋으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40강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도와주시는 회사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가족분들이랑 레이도 너무너무 고맙고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한 번 듣고 싶은데요 한 분 더 무대에서 못했던 친구가 할까? 무엇보다 우리 스타쉽 관계자분들 저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저희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보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스타쉽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복을 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와주셨는데 사복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멋있는 이 자켓으로 하겠습니다 오 멋있는 자켓 좋습니다 저는 장원영 스타일입니다 장원영 스타일 저는 어 그 지원이가 리즈가 축구보라는데요 아니고요 그냥 편한 스타일입니다 편한 스타일 오 좋습니다 꾸안꾸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저는 오늘 교복입니다 학생 스타일 학생 학생 스타일 근데 바지 체육복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캐주얼 캐주얼 오 리즈 선배 오 멋있습니다 자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붕러붕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아이보표 특별한 하트 포즈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? 네 저희 키치에 맞춰서 키치 하트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키치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키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위를 하셨잖아요 1위 포즈도 한번 보고 싶은데 1위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나 둘 셋 40관왕 오 1위 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러븕러븕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뒤에 돌아서 네 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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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나 둘 셋 1위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 다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려요 네 오늘 우리 아이브 무대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퇴근길 되세요 바이바이 퇴근송은 아이엠 퇴근송은 아이엠 퇴근송은 아이엠 감사합니다 아이브 여러분들도 퇴근 러븕 하세웅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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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1위 축하드려요